글리프 카타블라카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1, 눈발 박,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포워드, 홀드, 외발, 사이드, 투게더, 백, 홀드. 섹션 1, 카운, 원, 투, 쓰리, 포, 바, 식, 세븐, 에이프. 섹션 2, 오른발, 백, 스위트, 백, 스위트, 포워드, 스텝, 홀드. 섹션 2, 카운, 원, 투, 쓰리, 포, 바, 식, 세븐, 에이프. 섹션 3, 로브 스텝, 히치 턴, 왼발, 포워드, 로브 스텝, 왼쪽 박스 턴 하면서 왼발, 히치. 본발, 로브 스텝, 오른쪽으로 터러 턴 하면서 왼발, 히치. 섹션 3, 카운, 원, 투, 쓰리, 포, 바, 식, 세븐, 에이프. 섹션 4, 세븐, 피에드.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오른발, 스위트.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홀드. 섹션 4, 카운, 원, 투, 쓰리, 포, 바, 식, 세븐, 에이프. 섹션 5, 망고, 왼발, 사이드 망고, 투, 게더, 오른발, 사이드 망고, 투, 게더, 섹션 6, 왼발, 포워드 망고, 섹션 5, 섹션 6, 카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6, 왼발, 우, 올바iesen, 앞의acter 어느리, 골반이 되었amy Gün nic twice Department 242, 섹션 7,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Start, 섹션 8 오른발 크게 사이드 왼발 백락 리커버 왼발 크게 사이드 백락 리커버 섹션 8 카운 1 2 3 4 5 6 7 8 전체 카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2 2 4 5 6 7 8 1 2 3 4 5 5 6 5 6 6 7 8 1 2 4 5 6 6 6 7 8 7 8 1 2 3 4 5 6 6 7 7 8 1 2 3 4 5 7 8 1 2 3 4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4 5 7 8 1 2 3 4 5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7 8 7 7 Tag 세 번째 월 끝나고 9시 방향에서 태그 있습니다. 12시 방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발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1 2 3 4 5 6 7 8 암 스타일링 넣어서 1 2 3 4 5 6 7 8 5 8 9 9 9 10